안단태 씨. 어제는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그렇게 보고만 있지 말고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든 변명이든 해보라니까요. 공중 씨. 제주도 가요. 에?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한 것 같아요. 안단태 씨는 왜 맨날 이런 식이에요? 가지 말라고 했다가 가라고 했다가. 내가 그렇게 만만해요? 내가 안단태 씨 마음대로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요. 왜 사람 가지고 장난을 쳐요? 그쪽 말 한마디 듣고 밤새 잠 못 자고 고민한 내가 바보였네요. 미안해요. 이따 셋이 비행기예요.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. 나 가요. 가지 마요. 가요, 공중 씨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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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